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중고를 듣고 유상증자에 성공을 했죠. 이 부분이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해냈다 라고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돈을 확보하기가 그만큼 어렵죠. 지금 상황 자체가 쉬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파이프라인 리보세라닙에 대한 확신과 믿음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강력하게 작용을 했겠죠. 그리고 대주주들 블랙록이나 벵가드 그리고 세력들 공매도 전부 다 많이 들고 있겠죠.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청약을 했습니다. 100% 청약을 넘어서 106% 했죠. 정말로 HF이 기대가 되는 기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흐름은 셀티림과 이체비그룹 동방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동안에 계속해서 약세를 보인 이런 두 그룹입니다. 정말로 찐따 같은 흐름을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었는데 오늘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경기 침체가 예상됩니다. 아래 공포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이런 부분에서 좀 동떨어져서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대표적인 섹터 제약바이오가 되겠죠. 그중에 돈을 버는 셀티림 경기 침체에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야죠. 자 이런 부분이 다시 또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고 HF이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가치가 크게 급변하는 바이오 기업이죠. 이런 부분이 강력하게 어플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상증자 성공한 HF이 그룹 임상현환 자 지금 뭐 아주 좋습니다. 간암 1차 글로벌 3상 종료가 인데이 준비 중이죠. 위암 3, 4차 인데이 준비 예정이고 그리고 선낭암 1차 인데이 준비 중입니다. 이 두 부분이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될 텐데 지금 뭐 워낙에 확신을 안 준 상황이다 보니까 또 얼마나 미룰까 이런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주주분들이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진영은 의장 탓이겠죠. 이거는 이거는 그냥 진영은 의장 탓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너무나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너무 대면서 계속 이제 미루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속 내용은 모르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부분은 신주인석군 부분 그런 정말로 지키기 쉬운 약속도 아주 주주와의 약속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양 그냥 어겨버리고 잠수를 타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이거 정말 언제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아무리 미룬다고 해도 진행이 될 겁니다. 미뤄봤자 뭐 한 6개월 미루겠죠. 아예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12월달까지 반드시 한다. 12월달에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말이 바뀌고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다. 준비하다 보면은 예상보다 좀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데이터가 무슨 피드백을 받아서 안 좋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이거는 진영국 회장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준비를 다 해놓고 일부러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좀 해볼 수 있겠죠. 지금 진영국 회장이 이런 행동을 봤을 때 그렇지만 결국은 한다죠. 결국은. 아무리 이래저래 하고 흔들어댄다고 해도 때가 되면 한다. 하게 되면은 주가는 아주 강력한 상승이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선낭암 NDA 신청, 간암 NDA 신청 이거는 무결점이죠. 무결점. 이런 상황이고 선낭암도 지금까지 한 임상 중에 가장 좋은 데이터다. 뭐 이런 부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장암 론섭부 병용. 병용에 대한 자신감이 아주 크게 붙었죠. 임상을 하다가 지금 간암하고 선낭암, 위암 여기에 집중을 하면서 돈을 썼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유증을 해서 이 부분들 상용화하는 데 돈을 쓰고 그리고 병용 임상 이번에 간암에서 상당한 자신감을 얻었죠. 그래서 론섭부 병용, 대장암 3차, 위암 2차 파클닥스 병용. 이 부분을 추가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잘 나올 겁니다. 아마도. 리보세라님의 병용을 받은 그런 약물들은 거의 뭐 은총을 받았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죠. 그 정도로 지금 병용에서 아주 뛰어난 그런 효과를 보여주는 게 리보세라님입니다.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지금 단기적인 주가 하락 부분에 상당히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은 아주 큰 꽃이 피게 될 겁니다. 진영호 회장 말처럼. 그리고 유나이트 플랫폼, 교모스프리티, 아이템, 천, 데이터 분석 중이죠. 이 부분도 지금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이런 거죠.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욕먹을 만하죠. 주주들에게. 그래서 메르켈제 포함은 지금 진행 중이고. 어쨌거나 지금 이 하나만 보더라도 이거 두 개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지금 기업가치 변화는 일어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정말로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줬죠.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줬는데 거기에다 대고 뒤통수를 그냥 제대로 그냥 후려버렸죠. 주주와의 약속은 지키지 않는 게 국룰이야. 그런 걸 몸소 실천해서 보여준다라는 의지를 딱 보여줘버리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경기침체라는 부분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죠. 경기침체라는 부분이 발목을 잡으면 아무래도 전방산업 주들이 조금 어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쪽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러나 이런 부분도 너무나도 주가가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부분이 경기침체가 된다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하는 상황이 조금 인플레이션 부분이 점점 약화되겠죠. 경기침체로 간다면. 그러면 약화가 된다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날의 칼이죠. 양날의 칼인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은 이슈가 되는 게 경기침체유료. 경기침체유료 이런 것이기 때문에 경기침체유료라고 하면 여기서 가장 크게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제약보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이 2% 상승 헬스케어가 1.8% 상승 그리고 제약이 0.9% 상승 셀트리온 그룹이 아주 좋죠. 지금 쌍바닥 잡아주고 올라서는 양봉이 나타나고 있고 HLB도 지금 1.4% 올라서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상황이 셀트리온과 그리고 HLB 계속해서 짓눌린 크게 짓눌린 이런 대표적인 제약바이오의 대장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동방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면 지금 경기침체에서 회피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노화의 방주 같은 이런 분위기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주가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HLB 정말 많이 내렸죠. 이 위치에서는 제가 지금 가전수단을 써서 털리면 안 된다고 제가 미친듯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주분들 이렇게 이 세력들에게 털려나오는 적어도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절대로 털려나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반드시 올려줄 겁니다. 반드시 반드시 올려줄 거기 때문에 이런 진영권 회장의 의도도 아무래도 이제 바닷건에서 단기 개인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털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털려나가게 되어 있다. 이 지루함과 이런 공포감을 못 이깁니다. 원래 그런 부분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누가 가져가겠죠. 누가 가져갑니다. 결국은 이렇게 누가 가져가고 가져가고 나서 밀 올리죠. 가져가고 밀 올리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에 재료가 좋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 HIB는 그런 재료 정말 좋은 재료고 셀트리온은 실적이죠. 실적과 앞으로의 성장성 이런 부분이 좋습니다. 경기침치하고 크게 관계없어 나는 이런 분위기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HIB하고 셀트리온 동반강세는 상당히 의미 있는 동반강세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면 셀트리온이 이렇게 올라서고 HIB 올라서죠. 그러면 여기서 홀딩홀딩 강홀딩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여기서 반격을 하는 이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량이 유증 물량이 나오는 부분들 그게 있긴 하지만 이미 주가에 반영이 다 됐습니다. 2% 골디라 받았고 그리고 주가가 이만큼 내려와 있죠. 이미 다 반영이 되었다. 그거는 크게 신경쓰지 말기 바랍니다. 그거 신경쓰다가는 잘못하면 이 바닥권에서 털리는 수가 있습니다. 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과 HIB 동반강세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